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뿜뿜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뿜뿜뿜 옷을 갈아입으면서 제가 이걸 놔두고 갔더라구요 그랬더라구요 우리 앉은거 아니었어요? 아직 너무 섬플라 자연스럽게 앉아버렸네 이쪽이지 가슴을 편하게 캠핑의 마무리는 뭐죠? 캠프파이어죠 맞습니다 아니아니아니 마무리라는게 아니라 마무리를 할 수 있는게 캠프파이어라는거에요 아직 많이 나왔어요 준비한게 뭐있죠? 우리는 타임 머신 타임 머신 타임 머신 타임 머신 요즘 유행이 타임 슬립이라 타임 머신하는거 어때요? 타임 머신 타임 머신이 불안한데 저희는 타임 머신이구요 아 좋다 좋다 타임 머신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딱 한가지 내년에 꼭 해보고 싶은거 딱 한가지 작년? 제 작년으로 돌아가면 안돼? 어 뭐 그거 괜찮아요 꼭 1년전 말고 그냥 과거로 돌아갔을때 과거로 돌아가서? 아 저는 불과 이거 시작할때 스카이웨이 할때로 돌아가서 아아 아아 안 넘어졌으면 마음이 아쉽다 넘어지는것까지 괜찮은데 그 진영이한테 당황한 모습을 들키지 않았으면 그러면 우리 스카이웨이 1절만 다시 해볼걸? 네? 어 재범이 형 혼자 하기 재범이 형 혼자 하기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할거만 같이 해야죠 아 그러면은 그냥 안돌릴게요 그냥 아 실수했다 아니 뭐 한번 해봐도 되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 1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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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이 형 1절에서 틀렸어요? 재범이 형 몇절에서 틀렸어요? 가자 10분 정도 1절만 ھی 1절만 1절만 3절 갑니다 1절만 2제 다위로 5 1절만 1절만 이렇게 두 이침 diminish 10 3 inherit 끝을 모르는 저기 높은 Skyway 그 위로 널 데려갈래 아무나 따라가지 마 이젠 눈이 잘만 올라차 약속해 돋게 지나갈 때 저런 네가 내 앞에 하이팟 We won't stop now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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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t stop now 내 심장은 얼탱한 Skyway 오늘 밤은 달 비 넘어도 Let me hear you say Hey 내 심장은 얼탱한 Skyway 오늘 밤은 달 비 넘어도 Let me hear you say Hey Hey Let me hear you say Skyway Let me hear you say Skyway Let me hear you s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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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게 있었는데 그 아까 울음표는 뭐에요? 울음표는 우리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한번 공개해볼까요? 우리 형들 아 또 뭘?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 무척이나 어색하고 내가 다들 편지를 막 되게 막 짧게 썼다고 삐지거나 그러면은 진짜 삐돌이 아니야 유겸이 더 짧게 썼어 마크형 마크형 M.A.R.K 그대는 혹시 코코 생각이 나시나요? 코코는 이제 내가 데려가겠어 어 자꾸 그러면 코코는 내가 정말 훔쳐가겠어 코코 좀 같이 돌봤으면 좋겠어 형 정말 알지 내건 그리고 속마음을 제일 표현 안하지만 형이 속깊은건 이 세상 사람들 진짜 잘 알거야 그래도 형이 조금만 더 말을 많이 해줬으면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또 아가새들이 더 많이 다가오니까 그치? 우리 마크형 항상 힘내고 내가 사랑해 그리고 이제 리더 제법형 내가 자주 표현은 사실 못하지만 늘 챙겨주고 배려해줘서 정말 정말로 고맙다 우리 팀 묵묵하게 이끌어주고 자득을 주는 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고 그냥 오늘 닭의 이번 연도가 닭의 해니까 형이 복 다 받아 아 물론 마크형도 또 너무 바빠서 얼굴까지 보기 힘든 우리 잭슨 형 진짜 그렇게 바쁠텐데 스케줄 쪼개서 자기관리하는거 보면 진짜 참 대단해요 진짜 최고임 내가 형한테 맨날 뭐라야되지 디스같은 말하는데 그런거 다 장난이니까 형 진짜 마음에 다 담아두고 그러면 안돼 다 빠졌어 다 빠졌어 힘들텐데 항상 너무 지쳐있지 말고 비죽지도 말고 우리 앞에서 저런 그렇게 막 언제나 항상 밝고 이제 하이텐션인 형이 너무 좋아 저는 그런 언제나 멋있고 강당한 형이 있어줘야 우리가 더 좋아 항상 화이팅해 형 진짜 화이팅 그리고 우리의 연기자 진영이 형 언제나 알뜰활뜰한 진영이 형 여러 스케줄을 해서 하하면서 미모는 언제나 열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형처럼 뭐라해야되지 쓴말 단말 다 해주는 사람이 더 좋아 왜냐면 그래야 뭔가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느끼고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되는것 같아 형같은 사람도 있어서 정말 Ihnen 항상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베이비 뱀 투 더 뱀 데뷔 때만 해도 진짜 아우 진짜 애기 같다 이랬는데 지금 벌써 나이가 스물하나 해 뭐 나도 스물둘밖에 안되지만 키도 완전 많이 자랐고 되게 성숙해졌더라 진짜 그래서 그런지 나도 너의 모습을 온받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항상 뱀뱀 화이팅하고 너도 그냥 이렇게만 성숙하고 멋있게만 자라다워 그리고 우리 마지막 육연댕이 너는 그냥 춤이 최고야 아주 솔직히 그냥 너는 그냥 걱정하지마 너처럼 춤 잘 추는 애는 진짜 내가 다시 요즘에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다시 환생해도 다시 못 볼거야 너같은거 너가 무대 막 부수는 그런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1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나한테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됐어 진짜 고마워 여러모로 뭐라고 해야되지 막내 너희 두명이 뭔가 나한테 더 배움이 된거 같아 근데 물론 형들한테 배운게 없다는건 절대 아니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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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들 배우면서 이렇게 멋있어진거 같아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거 같아 우리 갓셈은 진짜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오래오래 3만년까지 한번 가보자 환생에서 까지 오늘 진짜 즐겁겠다 영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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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형이 안녕 아가새 여러분 어 잠깐만 전 아가새란 세 글자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벅차네요 한 글자마다 가슴속에 새기며 마음속에 다짐을 해요 저는 내가 우리 아가새한테만큼은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을거야 또 언제나 내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아가새를 끌고 갈거야 그냥 저희를 지금처럼만 쭉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않았으면 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겉모습은 변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저희 일곱명 전부 무대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무대가 좋은 이유는 딱 하나에요 와우 진짜 정말 오그라 터지지만 바로 아가새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걸 잘 못해요 너무 오그라드는건 너무 못해요 어쨌든 다 아가새 때문이에요 저희가 노래하는 이유이고 아우 부끄러워 이런걸 하니까 춤추는 이유니까 저희 앞에 항상 있어야 돼요 아이가샘은 여러분들 항상 저희를 이렇게 지켜봐주시고 저희 모자란 부분 많은 저 일곱명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가샘은 사랑합니다 아가새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굴에 해봅해져다 이런거 녹음하고 준비 할 시간이 없었을텐데 멋있다 그냥 아 멋있다 너 또 시작이야? 멋있다 부끄러워요 여기에 그냥 편지랑 되게 달라요 읽은 거랑 글만 읽다가 보니까 뭔가 점점 진심이 이렇게 덧붙여져서 집으로 이런 거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어요 고마워 역시 영재형 박수 쳐주세요 아 참 이 따뜻한 분위기 정말 훈훈합니다 정말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말 이 좋은 분위기를 받아서 한 곡 하기 전에 영재형이 제 앞에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노래를 제가 형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한 거 알잖아요 알았어요 형이 옆에 좀 앉아주세요 잘 바꿔주세요 이 노래는 뱀뱀에게 이 노래 뱀뱀 응원할게요 제가 하드캐리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노래 해볼까요? 해볼까요? 아 이거 진짜 어떡해 웃지 마세요 노래 주세요 화이팅 뱀뱀! 1 1 1 3 나 오늘 햇살에 빛이 널 보내 에이 진도로 눈부신 넌 내게 오우 예 가슴에 대형을 심어주네 오우 오늘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에이 내 옆에 있어 줄래 by my side 네 손을 잡아도 that don't be shy 오늘은 우리 서로 다가와 음 no new 너는 내게는 love me 이 날은 우리에게 just one chance 지금 널 하나둘 돼 don't be afraid 오늘은 우리 서로 다가와 Let's go bap bap! let me hold your ear 이 푸른 하늘 위에 날 파져 baby 지금 말 안아줘 lady you throw me crazy 시원한 바람과 Let me hold your hand 이 푸른 바람으로 날 안아줘 지금 날 안아줘 시원한 바람과 널 낮이 why just so 태양 때문인지 몰라도 얼굴이 붉어졌을 거예요 아마도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네 볼이 빨개진 것을 나도 봐줘 나 오늘 기분 좋게 취하네 둘이 술은 입에 떼지도 않았는데 살며시 잡아봐도 되는거지 your hand 너 괜찮다면 한번 시도해봐도 돼 baby Let me hold your hand 네 앞에 있어 줄래 by my side 네 손을 잡아 that don't be shy 오늘은 우리 서로 다가와 음 너 오늘 you know that can be lovely 이 밤은 우리에게 just one chance 지금 널 안아도 돼 don't be afraid 오늘은 우리 서로 다가와 와 let me hold your hand 이 푸른 바다 위에 날 봐줘 baby 지금 날 안아줘 lately you're trying me crazy 시원한 바람과 둘이 중에 푸른 바다 위에 날 안아줘 지금 나를 안아줘 시원한 바람과 너와 나 둘이서 내 손 잡아줄래 baby 어디 가든 잡고 있어 제발 don't let go 너를 아껴줄게 baby 나 하루하루 추억들을 만들게 이젠 나를 믿어볼래 yeah 남들 얘기 듣지 말아줘 넌 그래 줄래 그래 줄래 너의 맘을 따라가 so girl let me hold your hand 부른 바다 위에 날 봐줘 baby 지금 날 안아줘 later you're trying me crazy 시원한 바람과 둘이 중에 let me hold your hand 널 안아줘 널 안아줘 널 안아줘 지금 나를 안아줘 시원한 바람과 너와 나 둘이서 네 푸른 바다 위에 날 봐줘 baby 지금 날 안아줘 lady you're trying me crazy 시원한 바람과 둘이 중에 푸른 바다 위에 날 안아줘 지금 나를 안아줘 시원한 바람과 너와 나 둘이서 잘한다 둘이서 잘한다 잘한다 yeah yeah let me hold your hand 감사합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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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여러분 너는 너는 투싱이죠 그 암마처럼 나오는 옷에 등을 이렇게 꾹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을 쏘아주는 걸 느끼면서 숨을 한 번 쉬어주고 어? 한 번 더 많이 쉬어야지? 기다봐. 한 번 더 많이 쉬어야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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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각보다 좀 bli 아파. 어! 아오! 아! 아구... 응... signific보다 조금 더 안 THATяться. 운inaire은 generic, 운 aufs. 아해! 오해! 요가 이렇게... 다리기 다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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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는데, 박규 형까지 왔는데 게임을 둬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게임을 줘야 돼 우리 원래 이제 늘 asymm сист remover 마사지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한 번 더 단체 Geme 이렇게 은웅 결정 하나 둘 셋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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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정리해! 정리해! 어 뭐야? 시작했습니다!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있어! 좋아! 어! 몇 명 짜신 거야! 몇 명 짜신 거야! 지! 뭐야? 자, 이렇게 해봅시다!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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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2! 1! 시작! 정리해! 2! 3! 3! 30초! 4! 5! 4! 5! 5! 5! 6초 지났습니다! 마지막 지내설은 내수관 들어도 돼요? 네. 어? 내수관 들어도 돼요. 내수관 들어도 돼요. 5, 4, 3, 2, 1 10초! 4, 5 5, 4, 3, 2, 1 5, 7, 8 4, 3, 2, 1 비켜, 비켜, 비켜 다시, 다시 10초 안에 5, 4, 3, 2, 1 시작! 와, 다 억울하구나. 뭐야, 억울해. 아니, 진짜. 와, 유빈이, 유빈이. 와, 진짜. 유빈이, 유빈이, 유빈이. 와, 진짜. 이거 알아, 농구예요. 얘들아. 몇 초 동안 더 멈출까? 10초. 아니, 17초. 17초. 아니, 17초. 17초?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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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17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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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랜덤 댄스 브랜. 여기 있어! 어, 여기. 랜덤 댄스 브랜. 우리나라 아이돌 최초래. 우리나라 세일 최초래. 원생의 최초. 수영장에서. 팀은 좀 팀으로 나눠줘요. 어, 우리가 한 번 생각해. 아, 몰랐어. 트랩포제이. 오, 트랩포제이. 트랩포제이 팀이랑 막내 팀. 벌칙. 벌칙 한 번이라도 던지고 말할게요. 한 번도 던지는 거 같은데. 한 번도 다 달리거든요. 한 번도 다. 방금 40초였잖아. 40분으로. 1분 1분. 뮤직! 저거 몇 번씩 뭐 하세요? 2년! 우리 노래 하죠. 안 보여, 안 보여. 허리 안 보여. 허리, 허리! 어떻게 해?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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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와. 과장하지 않아 너의 짱이 나의 짱을 제발 그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에이 나 내 아는 두 생냥 네가 내 날 좋아할 때 이 노래는 뭐해? 이 노래는 뭐 있어? 아 아 You did! 넌 행복하니 난 행복해 눈뜬을 낚이 맞더나 내 눈같은 눈빛이 햇살이 다 너희가 꿈같아 오늘도 나의 한 번 더 한 번씩 너를 칭찬돼 하어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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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백점 만점 cuál 시면 모르시고 치울게 오오오 고래 미션씨요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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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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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그기어 그땀마다 니의 짱도 깼다 하지만 아니야 너의 짱도 깼다 헬로로 다 내 거 thick 어 지껀 야자오르 CHRIS 물개 Pita POP 오 잘했어,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아 사실 방금은 좀 별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네가 하면 돼 발까지 발까지 아니오 형 다 별로야 에이 솔직히 공정하신 사람 아니다 천식이 게임 아래? 100번 7 2 2 52 6 6 예 아 미안합니다 야 막내가 번지네요 네 제가 40분 배경 한번 아 야 야 진짜 깜마 야 진짜 야 누구야 깜마세요 깜마 또 아이가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물로 공격해도 돼요 사실 네 네 아 재밌다 아이가 이렇게 재밌게 놀았으니까 가까이 여기서 오죠 우리 2017년도 화이팅 해볼까? 그래! 우리 지옥키스에만 한 번 짜인 하자 오케이 지옥키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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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 오! 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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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든 걸 벗어내요 내 스타일이 모두 끝이나요 모두 철을 높여 불을 채워 오늘 hit it out 저 끝까지 숨이 차 온 정신에 땀이 나 그래도 멈추기 싫어 1, 2, 3, 4 Baby drop the bass 나 미치게 Let's boom, boom, boom 내 몸을 가만두지 못하게 Let's boom, boom, boom 오늘 밤 just playing rockin' ballin' Groovin' 원 없이 놀아버네 Party all night long Let's boom, boom, boom Let me do it Party all night girl 원래 일이 뜨거운 밤이었나 내 속도 없는 건 내 취향 아냐 이곳에서 워터핀 움직이지 내 맘이야 Yeah, turn on the lights on Yeah, stress 난 끝까지 걸 Yeah 한 눈 파지 않아 이 bass의 뚜껑거릴 뿐 이 밤의 조명과 직선은 모두 make up Uh, 이제 모든 걸 벗어내 Let's party, 모두 미친놈 모든 소릴 높여 불을 채워 오늘 hit it out 더 끝까지 숨이 차 온 정신에 땀이 나 그래도 멈추기 싫어 What you gotta do Baby, drop the bass 난 미치게 Let's boom, boom, boom 내 몸을 가만두지 못하게 Let's boom, boom, boom Hey 오늘 밤 just party Rockin' ballin' Groovin' 원 없이 놀아보자 Party all night long Let's boom, boom, boom Let me do it like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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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5, 2절 Workin' ball run Still don't happen 예 진 책임 I기 bog Does Well Z-pu I All night like this Baby drop your face 날 미칠게 Let's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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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미칠게 제 몸을 담아 두진 못하게 Say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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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늘 밤에 party, walk in, party 눈이 원 없이 오늘 party all night long Let's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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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do it like It way to murders someone A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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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python 여러분 정말 정말 심장이 붐붐붐리 네요 네 여러분 어, 그 뭐지 Let me 저희 파트체인지 해서 불렀는데 어땠어요? 우리 래퍼들 노래 잘하죠? 네 거봐 잘한다니까 뱀뱀 솔직히 잘했지 않았어요? 괜찮은 줄 모르겠어요 저 진짜 뱀뱀 잘한 것 같아요 걱정했어요 뱀뱀의 애드립이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음원 나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거의 한 3시간 30분 정도를 갓세븐과 아가새가 하나 되어서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은 지금까지 무대들 3시간 30분이죠? 오프닝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으니까 뭐라는 거야? 거의 다 끝이 난 거지 끝이 난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팬분들과 저희만 알 수 있는 그런 암호 같은 거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 만드는 거 어때요? 이거 디자이너거든요 깨깨깨깨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나 나 나 나 영 무슨 말이에요? 아가새와 나 영원히 이런 거 뭐 아나영 뭐 아나영 좋은데 뭐뭐 아나영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면 그러면 우리 암호를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 우리 암호를 일곱 개 만들자 그러면 어 그러기 힘든데? 적어요 어 그건 좀 아니고 하나만 하나만 얘기할까요? 아나영 좋은데? 아나영? 저는 난 아나영 잠깐만 내가 생각 좀 해보자 전 아가토 아이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아이? 아가새 이대로 아 아 아가새 이대로 두리안 장난이에요? 네 그러면 아가새 이대로 아가새 이대로 두 손잡고 영원히 오늘 대국에서 왔어요 네 그럼 아이 영도 되잖아 아가새 이대로 영원히 뚜 뚜뚜뚜 어때? 뚜뚜뚜 뭔데? 뚜뚜뚜 괜찮지? 뚜뚜뚜 뭔데?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잡고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도 두 눈 속에 아가새 아이도 근데 다시 따사마마 따사마마도 괜찮지 않아 영재 따사마마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과 마음 어? 사랑스러운 망고? 뭔가 우리가 지금 직접 약간 그런 느낌? 우리 진짜 하나 새로운 거 만들자 약간 추천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을 하나씩 어? 백깽깡 백깽깡? 네 무슨 언어에요? 백깽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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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깽 Alors 백깽깡 백깽깡 백깽 niin 백깽 백깽 백 백 어? 저거 하나 있어요, 실밤으 아니ㅋㅋㅋ 아 그래도 한번 듣자 실밤우 실내치래꾸로 하면서 밤새자 우리랑 그렇게ACT? 딴데여서 밥같이 못새? 아뇨 장소이동할때마다 박고있는거죠 아니면 달빛어떠요 달빛 달달하게 빛나자 우리 거last기 달изZZ. 올라영도 있어요 하나영? 아당 추가 요 아당 1연 아아 onions 아아 고마 set 나 1개 있어 나가 마언 말 마언 말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Bret 오우, 이건 오늘의 펀치 라임 배경 마코돌 자자자, 그러면 일단 정했으니까 템 분들의 호응을 보고 자, 하나씩 읽어 볼게요 다하나오 누구였죠? 인 Glass 인생이 무너져도 I got 7 인생이 무너져도 아이가 세븐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 명씩 마크 이제 말할 타이밍이에요 의견 좀 내줘요 형도 노란색거 인생이 무너져도 아이가 세븐 이게 제일 인기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인기가 많네 혹시 아나 형은 별로에요? 그럼 혹시나 한 번 해봤어요 진짜 그러면 냉정하게 지금 나온 단어들을 하나씩 불러야 되니까 제일 호응이 좋은 걸로 가죠 그래요 자 자기꺼 말할게요 저는 임무아가 좋습니다 임무아 임무아 호응 이 정도에요? 아 근데 아니 이거 내가 지었으니까 제가 그 아이가 세븐 중에 한 명이에요 저기 유겸이가 아 그래요? 네네네네 맞아요 제가 아이가 세븐 중에 한 명이니까 영재형 손을 영 그러면 임무아 임무아로 결정합시다 알겠습니다 임무아 네 그럼 그걸로 가요? 인생이 무너져도 부럽지 나는 아이가 세븐인데 이렇게 만질 수 있다 오늘 하루 네 가세븐 만큼 아가세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아 근데 저희 그 단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임무아 그 다 적으세요 임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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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인무아 아나영 좀 적어주세요 아나영 아나영 되게 귀엽지 않아요? 아나영 아냐 죄송한데 탈락이에요 자 그 임무아 임무아 이사를 먼저 하고 네 그래요 마지막 곡 여러분 저희 다시 돌아오는 거 알죠? 네 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네 뭘 외쳐야 되는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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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 말만 마지막 자 아쉬운 리액션 시작 아아 조금 더 아쉬운 리액션 하나 둘 셋 아우 말 진짜 너무 잘 들었죠 아우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쉬운 말